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뭐 있어? 상대방을 볼 때 생각나는 동물! 아빠 치워 와! 채원이는 일단 오모리는 엄청 닮았고 채원이가 키우면 강하지? 눈이 여기 있잖아! 코가 없잖아! 네가 약간 코가 작긴 하지 틀릴 게 불려보다 낫지 틀리면서! 교랭해요! 틀릴 수 너무... 엄마나 있어, 아프가나운드 진짜! 나자 타임 왔어! 진짜 잘생겼어! 나는 미쳤어! 나는 그냥 불덕이 됐어! 말을 줄였잖아! 응? 말을 줄였잖아! 즐겨봐! 이 채널! 더 많은 타임을 미치고 끝이 없으면 좋지 감사합니다.